순이산촌 삼촌의 오누이가 묻혀있는 그 옹팡맞은 삼촌의 숙면이었으다 깊은 바담속 물귀신에게 채워가듯 다시 삼촌은 또다시 그 밭으로 끌려갔던 것이오다 순이산촌 삼촌은 한 달 전이 아닌 삼십년 전이 죽은 마수 내 누군 죽은 이었소다 삼촌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소다 다만 그곳이 축구에서 나 큰 동아리 유일을 보내고 삼촌의 오누이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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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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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